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구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고의 물가지수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는 우려감보다는 개선기대감 혹은 안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주도 섹터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 산업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A부터 Z까지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안정화 미리 알았던 걸까요 유럽 주식펀드가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ETF 2월 이후 처음으로 유럽 주식펀드가 순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신흥주식펀드와 ETF 7주 연속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 나서 ETF에 관련해서 17주 연속 순매수였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순유치였던 게 순매수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자금들이 신흥국 특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펀드와 ETF는 주시장 하락으로 특히 저가 매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평이 많게 되는데요 10월 후에 첫째 주에 32.6억 달러 정도의 순입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외국계 자금들도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 시작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펀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9월에도요 시장 많이 안 좋았었죠 싱가포르와 노르웨이는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과 달러 강세 이슈 등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이언트 스텝까지라는 이슈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또한 2조 3천억 정도의 매도를 코스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해제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과 관련해서 매크로 환경에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들도 국내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에서 매도가 많으니까 하락을 하게 됐는데 노르웨이 국펀드와 연기금 그리고 싱가포르 국펀드에서 오히려 좀 더 일찍이 우리나라 증시를 낙관하고 혹은 기대했는지 5월부터 순매수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접근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식의 어떤 기대감과 메리트 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는 외국계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적감매수의 유입과 함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예약이 나오는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 3%대 금리를 그리고 어느 순간 또 4%대 금리를 우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이 참 리스크하죠 결국 투자라는 부분은 이익적 메리트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칠 수는 없죠 연중기준금리의 인계수준이 근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4.5% 내외 그러면 현재 3에서 3.5% 정도의 금리 상황에서 0.75 정도 두 번이면 혹은 0.75 0.5면 거의 인계수준에 도달합니다 큰 악재 이후에 결국은 그 경기침체 이후에 주요 위기들은요 연준의 실질기준금리가 자연이자율을 상회하는 구간에서 항상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 표가 실질연진금리고 그 다음에 저기 자연이자율이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0을 자연이자율로 놓은 겁니다 근데 자연이자율이 지금 발생을 하고 나서 지금 급하게 쫓아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4.5를 넘기면 리스크하니까 그 전에 기준금리 인상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차 소기파동 블랙먼데이 그 다음에 서프라임 무기수론 남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중국 관세부가 등일 때 금리 인계치를 좀 크게 넘기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점도표에 의한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4.5% 내면 거의 다 왔다 근데 현재 제가 주가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각자 개인의 판단일 수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지금 현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5% 정도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면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크게 무리수가 없더라 특히 이번에 물가지수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첫 번째는 렌트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떤 소비자 생필품 이런 쪽에 대한 물가지수들이 높았는데 렌트비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 대한 값 집에 본질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렌트비도 당연히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하락 쪽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소비자 관련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필품에 대한 부분들도 혹은 음식료 값이죠 결전적으로 음식료 값들에 대한 부분들도 곡물의 가격이 미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올만큼은 왔다라고 보셔도 크게 우려감은 없지 않을까 물론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많이 빠졌던 순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플랫폼 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큰 문제였었죠 카카오,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 있었죠 국민 앱이죠, 국민 앱 월간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금융도 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택시도 잡고 카카오를 통해서 은행 업무도 보고 다양한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가상화폐거래도 했었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판교인 데이터 센터에 화제가 나면서 멈추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이슈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 통제 불가능한 변수와 미리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주가를 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생각보다 카카오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네이버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이제 어느 정도 70% 정도 60% 정도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치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국내 콘텐츠 이용 주요 플랫폼 순위를 보니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감성 열풍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림체라든지 디자인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보면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툰 리디 이런 부분들이 웹툰의 웹소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멜론 특징적 유튜브 뮤직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는 티빙, 쿠팡플레, 웨이브 디즈니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가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네이버 웹툰이 47%, 카카오페이지가 25%, 12%, 9%를 다 더하면 거의 모든 점위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거대 공룡 플랫폼이라는 거죠 물론 이번에 얼만큼 잘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비를 잘하고 초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켓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잘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것 대비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 압도적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음악도 멜론이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 이슈가 있겠죠 지은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긴 했죠 자 근데 클라우드라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클라우드 전환 산업을 이뤄주고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떠한 공간이 클라우드는 뭡니까?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 데이터가 어떠한 컴퓨터 개인 컴퓨터라든지 개인 어떤 저장장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서버에 저장이 되고 떠다니듯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든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한 뭐예요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고 이런 클라우드를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중심적인 이야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IT는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고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편리하고자 하는 욕망 또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죠 특히 IT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장들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게임 체인저들이 얼만큼 플랫폼을 갖고 있고 또 얼만큼 게임을 갖고 있고 게임도 이제는 어떤 공간입니다 게임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그것을 위메이드라든지 몇몇 게임들이 하게 되는데 더 발전되면 넷플릭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월 구독료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들을 그 공간에 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플랫폼을 합니다 근데 아니면 그 모든 게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NFT나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단순히 과거에는 그냥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뭉치고 또 어떠한 컨셉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와 이슈를 만드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의 확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납폭화될 섹터는 저는 결국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IT기업이 될 수도 있고 게임기업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부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일 주간 리포트라든지 주간 이슈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로봇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연간 산업용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추이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로봇 서치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가동 로봇 대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로봇 시장이 황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로봇 시장은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캐즘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는 순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부분 그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장의 빠른 확대가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익숙치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근데 그것이 정말로 쓰임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주가는 좋았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 익숙치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식당에 로봇들이 배달을 합니다 무거운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조금씩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지금의 그 순간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맞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다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이제 탑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는 카카오, 네이버였고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AI 기술이었고 그 다음 이슈가 된 것이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뽑아갖고 왔습니다 2차전지는 배터리와 소재와 장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완전체는 3,4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낙폭되었거나 기회가 됐을 때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3,4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청순으로 엘젠의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에스키노베이션 아 배터리 3,4는 이렇게 있구나 알아보시면 됐고 배터리 3,4를 만드는 소재는요 크게 양극재, 응극재, 전액, 분리막에 거기에 들어가는 동박 전해질 도전제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은, 양극재는 삼성 SDI 많이 납품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가 3대 양극재 기업입니다 더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관여했을 때 아 저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종목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응극재의 대장은 포스코케미칼과 대주전자들입니다 그니까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는 하이니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응극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포스코케미칼이 크게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얼마나 잘 저장하고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전달해주는 물질인 전해액의 대장적인 종목은 전해제 전해액에서는 동화기업 전해액은 동화기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갈아먹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분리해주는 분리막이죠 분리막은 SK, IAT가 있고 동박은 고려화예요 SKC, 1심 머트를드, 솔로스 첨단소재가 있는데 동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막은 알루미늄이고 응극재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리인데 구리 쪽 마진이 좋고 구리 쪽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동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해제는 첨보라든지 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 CNT 도전제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활성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동진세미캠과 나노신소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품으로 신흥SEO와 상실ED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본적인 종목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일 때 산업이 움직일 때 내가 관련해서 종목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최대 수혜는 무엇이고 이번 어떤 기술의 발전이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싱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비에는 전극, 조립, 파성 등이 있는데 근데 장비보다는 소재가 좀 더 좋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뭐 PNT라든지 그 다음에 TSI, CIS, 하나기술 이런 게 이제 TSI까지죠 이게 이제 전극공정이고 그 다음에 조립공정의 장비는 하나기술이라든지 M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 원익, PNE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하고 정리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재산과 여러분들의 어떤 타이밍 포인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때 내가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아 이 종목이 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은 이제는 안정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면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낙폭과대되었던 부분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로봇과 2차전지는 상위 테마 이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가장 핫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2차전지와 그리고 로봇에 대한 것 많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플랫폼 쪽에 좀 주목해서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항상 3종목 정도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갖고 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키스트입니다 자 결국은 플랫폼의 엔터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는 두 가지 양대 상맥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버드 탑 OTT 플랫폼을 활용한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트위치라든지 이런 활용을 한 또 요즘에는 그런 MCN 사업이 있습니다 엔터사와 MCN 흡사하지만 관리 능력이 조금 다르죠 엔터사는 주요 방송국에 출연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엔터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MCN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CN에 특화된 사업들은 결국은 이제 유튜브 쪽에 어떤 편집과 광고 동영상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있죠 자 어쨌든 엔터 플랫폼 중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4분기 시상식을 맞이해서 혹은 4분기에 항상 이제 4분기라는 건 이제 연말이죠 연말을 맞이해서는 엔터사도 좀 주가 많이 받습니다 관련해서 뭐 좋은 어떤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SM 관련해서 하기도 하죠 주가가 시장 대비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5,500원 6,000원 부분에서는 좀 반발 멸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땠든 많은 종목들 데이터 센터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검색창 1위라는 부분과 충분히 이제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 국면 속에 있다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은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로직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시장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재 블록체인 시장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미리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건데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고 있고 네오이즈의 홀딩스,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록체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동남아라든지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윈과 P&E가 쉽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잡기 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 이하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의 어떤 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상화폐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크게 하락이 없으면서 시장의 어떤 역할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낙폭화된 섹터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플랫폼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수수료 마진이든지 마케팅 마진이라든지 관리 마진을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지금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는 우려보다는 이제는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 속에서 시장 주도 섹터 낙폭 과대주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아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